개쎄네 와아아아아아 푸샥푸샥 이야아 이거봐 푸아악 푸아악 짜장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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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이종 마이종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퇴근해도 돼? 흐하하하하하 5학년 5학년 입학도 역겨운데 이건 이거대로 역겨운데 랜덤빌 미션 포기하냐구요? 아 아니이 아니야 기다려봐 메탈 잡을게 아니야 메탈 잡을게 아아 메탈 잡을게 지금 지금 이제 생각해 어? 야 넌 챌린저야 나는 챌린저야 난 챌린저다 나는 챌린저 어? 난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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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개쌉 고수다 진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 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 나 매달이 흔들릴 때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해돼지니임 감사합니다 아 그래 인류의 희망도 가능성이 있지 아 그 비용치 아아 괜찮습니다 아 완전 완전 지금 괜찮지 타임머신과 인류의 희망? 타임머신과 인류의 희망? 어? 타임머신과 인류의 희망? 타임머신과 인류의 희망? 어 야 이거 좀 가능성 있을지도? 어 킥만한데? 킥만해 어 진짜 킥만해 야 턴트야 봐봐 그 집이 집이 어딘가 있을거 아니야 어? 그래 니가 맵을 돌고와 빨리 맵을 돌아 어? 집이 어딨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찾아봐 어딘가가 분명히 좀비집이거든? 어디냐? 남쪽이다 좀비집 좋아 야 이거 이번판 간다 아 진짜 이번판 간다 자 다들 보이시죠? 지금 희망이 보입니다 인류의 희망이야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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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이 솔솔 희망이 솔솔 희망이 솔솔 희망이 솔솔 아주 좋아 이번판 이번판 뮤턴트만 믿으면 되지 어? 뮤턴트만 믿으면 되잖아 그치? 뮤턴트만 믿으면 뮤턴트가 다 알아서 해주는거잖아 나 이거 알아 알고있어 음... 아유 우리 UFBI2009님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규 구독 고마워요 땡큐 보여준다 보여줄거지? 보여줘야돼 어 진짜 믿고있어 믿고있다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인류의 희망 음 야 너 어디 갔다오냐? 어디 갔다오는 길이야? 여기 뚫려있나? 여기 뚫려있나? 어디 멀리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인거 같은데 생긴게 음 일로와봐 자 뮤턴트 강화 이속 한번 공격력 한번 체력 한번 공속 한번 AOE 한번 AOE 두번 AOE 세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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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속 한번 공속 한번 더 이속 한번 이속 한번 더 됐다 가자 인류의 희망 가자 가자 인류의 희망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인류의 희망 혼자서 막을 수가 없다 구조가다 땅이 희망이 뛰어야 돼 다시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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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빨리 집터를 먼저 먹어야 돼 먹을 수 있는 걸 빨리빨리 먹어줘야 돼 지금 먹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걸 먹어줘야 돼 첫번째 웨이브는 희망이 다 막았지 첫번째 웨이브는 희망이 다 막았고요 첫번째 웨이브는 희망이 다 막았고요 바쁩니다 되게 바빠 자 자 체력 공석 공석 AOE 안 올라갔고 어 빠른 테크가 답인데 빠른 테크가 답인데 빠른 테크로 올라간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 일단 초기 집터 같은 거나 빨리 이런 거 올라가 줘야되고 어 어 더 뽑아집니다 인류의 희망 추가 생산 가능 자 집터를 여기 아래에서 이쁘게 먹어보자고 어 자 자 먹을 수 있는 섭제도 먹고 필요한 섭제 더 먹고 여기서 먹을 거 더 먹고 뒤쪽으로 해서 먹을 거 더 먹고 철도 더 먹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남쪽에서 희망 이동 인류의 희망 이동 이동 야 이거 맵이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왜 이렇게 생겼어 남쪽 왜 이래 아 뭐야 남쪽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어 뭐야 뭐야 이거 강화가 되는게 하나도 없어 뭐야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남쪽 어디서 오는 거야 그러면 남쪽 입구 여기 하나야? 저쪽으로 오는 겨? 무 친 야 갑자기 게임이 재밌어졌다 개꿀잼 맵이었네 개꿀잼 맵이었잖아 아 기다려 보세요 지금 개꿀잼 맵이었네 아 나 이렇게 재밌는 맵 좋아해 아 지금 보니까 대화빌 재밌는 게임이었네 어 아 약간 좀 게임이 열받네 보세요 지금 느껴지죠 어? 야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논다니까 어? 아 나 진짜 그만할까 생각했어 아 이제 대화빌 그만 접을 때가 됐나 이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접는다고 하니까 지금 또 이렇게 지금 간보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진짜 개 억각 게임이야 이거 해골은 왜 여기 가운데 있냐 불안하게 실 아니 불안하게 왜 저기 있어 해골이 어 뭘 왼쪽으로 돌아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개 열받네 진짜 개 열받는 맵이네 이거 야 서쪽은 여기서 막으면 되겠다 서쪽 여기 하나? 입구 하나? 장판파 완료 어 아닌가? 잠깐만 여기 뚫려 있는 거 아니야? 뚫려 있는데? 야 이제 어디를 어디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 잠깐만 야 이거 디버프 야 이거 버프 별로인 거 같아 인류의 희망인데 인류의 희망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음? 뭐야? 미친 아니네 막혀있네요 에 막혀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재밌는 게임이네 아 갓겜이네 갓겜입니다 에 에 지금 보니까 갓겜이에요 갑자기 개재받네 어어 아 재미 없기는 뭐가 재미 없어 이렇게 재받는데 야 재미 없다는 소리 하지마 야 이렇게재받는데 뭐가 재미가 없어 야 진짜 나 너무 재밌는데 헤헤헤헤헤 스읍 아 아 너무 개 꿀잼이고 어어 야 재미없어? 아 난 너무 재미있는데 야 이게 재미가 없을 수가 없다 야 개꿀잼 아 무슨 치매에요 치매는 아 이게 재미가 없어? 이렇게 재밌는데? 아 이거 제.. 이게 재미없으면은 어? 데알빌.. 데알빌 이거.. 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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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처음부터 재팔받아야돼 아 이렇게 재밌구만 아 개재밋구 야 빨리 이거부터 올라가봐 됐어 그거부터 올라가 닿필이 없어 집 지어 집 아.. 뮤턴트만 나오면 끝이다 뮤턴트 나오면 보자 니들 어 뮤턴트 나오면 보자 턴트형 강화한다 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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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 smaller 강화가 뜨는게 없냐 아이 뭐야 이거 강화가 뜨는게 없어 챨바Ṣ still 턴lles 턴트 턴 ATT 그런데 또 그 yatove 턴 같은거는 약한 애들이나 쓰는거에요 나약한 애들이나 인류의 희망이순 이는 어디서 왜 쓰나? 우리에게 희망이가 다 해줄건대 동쪽에서 야 동쪽 동쪽 어디 막으면 돼 동쪽을 어딜 막아야되지? 지금 보니까 동쪽이 좀 막을때가 많은거 같은데 어 맵 다시 받고 랜덤버프도 뭐 뭐라고요? 잠깐만요 맵 다시 받고 랜덤버프로 랩호대 뽑기? 아 이판 끝나고 맵 새로 받겠습니다 어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여기 좀 이상한데? 어 잠깐만 어 어 턴트 형이 지금 숫자가 부족하거든? 빨리 정리하고 어 어 어 어 그치 보입니다 보이죠? 인류 희망 위에 이거 좀비 개 많은데 저거 저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음 아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턴트형이 달려가가지고 뒤에서부터 싹쓸이 들어간다 뒤치기 들어간다 쩌쩌쩌쩌쩍 안로 쭉 들어가서 쨍오오오uit 이즈 아 이지하고 어엏 차고하나 들어주고 농장하나 올려주고 그리고.. 기름통도 이제 슬슬 올라가야되는데 자 석유좀 사서 뮤턴트법을 준비하겠습니다 뮤턴트 업그레이드 들어간다 뮤턴트 업그레이드 석유취 플랫폼 끝나면 이제 뮤턴트 업그레이드야 남쪽에서 야 남쪽 개쉽잖아 남쪽 개쉽잖아 여기가서 막으면 되잖아 남쪽 여기 혼자 막으면 되죠? 장판파 하면 됩니다 저 장판파좀 하겠습니다 장판파는 참을 수가 없지 와 근데 진짜 맵이 어떻게 이런 맵이 나오냐 레알 신기하네 진짜 레알 신기하네 진짜 레알 신기하네 자 돌집중 올리고 자 여기 정리하고 아 자 여기 정리하고 음 그 다음에 나를 정리 음 야 여기 내심이 쉬워보이잖아 어? 쉬워보이지? 쉬워보이는데 억가는 언제나 어 존재하거든? 안돼 안돼 지금 전해놓고 조금 있다가 억가타이밍 오 이 초비 나오면서부터 억가타이밍 오거든 억가타이밍 옵니다 어 어 인컴 3만 근데 돌연변이를 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름통이 집안에 기름통이 어디있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 하나 있고 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음 본부쪽에도 하나 있어요? 본부쪽에? 아 여기 있구나 자 자 여기까지 됐고 어 너무 쉬워서 하프 받는 것 같다고? 아이 좀 좀 쉽긴 하네 아이 솔직히 좀 쉽긴 하네요 아이 랜능빌 랜능빌이 좀 쉽긴 해 음 좀 쉽긴 해 공격력 공격력 시에 죽어도 안오르네 뛰어라 헌트! 에어 또 뛰어라 헌트냐 절밤 뛰어 빨리 어 잠깐만 근데 잠깐 북쪽 어떡하지 이거? 어 문제는 여긴데 여기 어떻게 하냐 여기 누가 막냐 어 여기 누가 막아? 턴트 아직 업그레이드 되려면 멀었는데 어 어 시간 끌기 온 야 잠깐만 뮤턴트가 초비하고 싸움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? 어? 잠깐만 좀 이상한데? 공격력 맥스가 한 번 남았는데 올라가질 않는데? 어? 턴트 형? 형? 자 공격력 풀강 풀강인데 180인데 초비피가 1000이거든요? 어?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왔고 일단 합류 완료 어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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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ok 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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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도와줘 빨리 갇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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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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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다시 싸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상해 어? 야 잠깐만 이거 이상하다고 어? 이거 막을 수 있는 거 맞아? 어? 아니 나중에 전방향을 어떻게 막지? 웨이브 양이 점점 많으시는데? 그... 도련...뭐야 이거...이거가 어...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어... 신선한 좀비라는 설정이라 새잖아 새잖아 얘들아 샌다고 자 기름 올리고 자 기름 올리고 야 이거 아틀라스도 올라가야 될 거 같은데? 그 다음에 서쪽 서쪽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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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류의 희망님? 어... 어... 뭉쳐놔 어... 뭉쳐놓으면 될 거 같아 될 듯? 어... 이게 지금 맵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을만하지? 이거 이상한 맵이네 이거 아 이거... 게임이 이상하네 밸런스가 이상하네 이거 완전... 완전 그냥 쉽게 놀면서 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마지막까지 개활 지었으면 못겠겠는데? 어... 자... 여기까지 올렸고 자 강화한다 뮤턴트 에이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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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20% 맞아? 20% 맞냐고 에이오이 어 됐다 풀업 풀업 대놈은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서쪽은 맞고 이제 추가 돌연면이만 뽑으면 되겠는데? 아틀라스 지어야 되고 승방은 짓지마 기름먹잖아 승방은 짓지마 승방은 짓지 않겠습니다 기름만 먹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남쪽 뚫어 자 돌연면이 좀 뽁뽁 뺐어 여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한 마리는 일단 여기 위로 빼고 자 라인 잘 잡아 그렇지 자 남쪽에서 아틀라스 먼저 올라가고 더 뽑고 기름 기름 기름사 뮤턴트 바닥에 있는 기름 더 없냐? 바닥에 먹을 기름이 없나? 어 설마 뮤턴트 타워에 들어가지나? 형 혹시 타워에 들어가지나요? 응 안 들어가져 아니 혹시나 해서 들어가질지도 모르잖아 자 대기 동쪽으로 이제 다 뽑아놔 동쪽에 미리미리 뽑아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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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붓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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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여기 밀착해 됐어 밀착해서 버티어 오케이 그러면 남쪽은 막았고 서쪽 라인 잘 막고 있고 동쪽에 돌연변이 더 뽑고 야 뮤턴트 다 뽑았어 이제 기름 더 있냐? 빼빼? 자 여기 끝에 왜 기름 있다 야 저 기름 먹으러 가야된다 뮤턴트가 더 필요하다 지금 어 추가 인류의 희망 어 그러면 두마리 더 뽑을 수 있네 두마리 그리고 음 또 기름이 어딨어 어디 기름 기름 어딨냐? 야 렉 걸린다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가 얘네 다 됐나? 다 됐나? 아직 웨이브 안 끝났는데? 자 북쪽 여기고 자 이게 이제 괜찮겠지? 어 괜찮겠지? 에이 설마 뚫리겠어? 솔직히 이 정도인데? 음 웨이브 아직 남쪽 한창 오는 중인데? 에이 어디까지 오냐? 자 마귀 옵니다 음 일단 서쪽은 완벽하게 막아가져 있고 동쪽 라인 봐줘 북쪽 흠 흠 흠 자 북쪽은 일로 오고 서쪽 오기 시작하고 동쪽이 뒤로 뒤로 야 동쪽이 뒤로 여기 지금 이상하다 이쪽이다 거기 이상해 오케이 자 됐고 동쪽 한마리 일로와봐 거기는 별말이 안한다 어 괜찮은 것 같애 여기 여기서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애 자 여기 버티고 자 됐고 서쪽 북쪽 허어 여기 위 아냐아냐아냐 벽 필요 없을 것 같애 다 막은 것 같은데? 맵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 막은 것 같은데? 아 근데 야 이걸 컴퓨터 터질 것 같은데 내 컴퓨터? 흠 컴퓨터 터져 터진다고 지금 내 컴퓨터 터질려고 해 안 되겠다 터질려는 컴퓨터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어? 앞에 있는 좀비를 좀 잡아야겠다 어 갇힌 것 같은데? 어 어 어 어 어 어깨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좀 렉 좀 풀어줘 니가 좀 잡아줘야 렉이 풀린다 푸악 푸악 어 오케이 밀고 나와 촤악 촤악 다시 밀고 나오고 밀고 나와지네 그냥 네 여기 밀고 들어가지는거 아냐 안들어가지네 흐흫 초비가 피가 안달아 개쎄네 워어어 푸샥푸샥 이야 이거봐 허허허허허헣허허 하하 흐허허허허허허 와어어 이거 뭐야 이거 푸악 푸악 야 여포인데 여포? 여포 음 홀컨 홀컨 안해도 이미 충분히 피가 컨트롤.. 뭐야 공속이 빠름 5.7이라 홀컨 홀컨 찻 찻 찻 찻 찻 이렇게 보면 인류의 희망이긴 한데 뚫린 데 없지? 음 음 홀컨 하니까 더 안 죽는 것 같아 이거 스나로는 절대 못 막지 야 이거 다시 보니까 말도 안된다 초비가 피가 1000이고 간부가 피가 160인데 이걸 어떻게 막아? 어.. 인류의 희망이니까 지금 이거 막았지 스탯건화 이런거 안나오면 못 막아 에딱도 못 막아 초비가 이렇게 막는데 에딱 한방에 안죽잖아 에딱 세발 맞아야되는데 에딱이 세발인데 에딱이 세발인데 DBS 정도면 될 듯 동규어진이어도 가능은 할 듯 와 빡시기 진짜 빡시다 이거 진정한 스나이퍼도 안될 것 같은데요 타워디펜스가 뚫립니다 이거 이 이 디버프가 진짜 특정 특정 몇몇 버프 아니면은 클리어가 안됨 어 와아 어디 라인 밀리는데 야 저거 돌입이 위험한데 도망쳐 도망치면은 피 금방 찹니다 틱이 1200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피가 찹니다 음 자 피찼지 피찼다 다시 2차전 간다 2차전 촤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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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촤차차차 오오오오 차다차차차차차아악 야 이거 오늘하디 끝나긴 하냐? 안되겠다 한마리 더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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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한마리 더 추가 이동 가자 가자 이동 안으로 돌파 뚫고 들어가 촤아악 뚫고 들어가 좋았어 촤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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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촤차차차 차다 너도 이동해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음 음.. 어 어 어 어 어 어 음..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더 뽑을 수 있어요 계속 뽑을 수 있음 왔냐? 새로운 뮤턴트 뉴.. 뉴턴트 왔다 뉴턴트 자 새로운 뮤턴트가 또 왔다 이동 내가 가로질러가 지나갈게요 새치기에요 새치기 잠시 지나갑니다 아 지나.. 지나갑니다 지나.. 지나갑니다 지나.. 지나.. 지나갑니다 슉 슉 슉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아 거의 다 끝나가 거의 다 지금 끝이 보인다 이제 이제 거의 다 끝남 지나갑니다 빵 길목 길목에서 막아 그렇지 어 좋았다 흠 자 여기 여기 쵸비 정리중 흠 아냐아냐 지금 거의 다 끝났어 지금 거의 다 끝난거 안보여? 나만 보이니? 차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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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보여? 이 도넛맨이 개센거 보이냐고 지금 어 잠깐만야 피가 왜이래 피가 왜이래 빠져빠져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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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다시 피쳤다 어택 어택 아택 이제 쵸비는 거의 다 빠지고 짠챙이 좀비들만 있는거 같은데 어 아닌가 아닌가 어 렉풀렸어 지금 렉풀렸어 렉풀린거 느껴져? 어 렉풀려졌다 렉풀림 쵸비 끝났습니다 쵸비 어 와아 이거봐 이거 이거 타악 투하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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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니까 개시원하네 푸하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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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악 와아 개시원하다 로봇 트' 커버 아 와아 히히히히히히히히히' 자 ㅇ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들어왔잖아 차자자자자키넛 아 navy 숨바꼭질도 하지구 하하하하하하하하 스읍 폭폭 폭폭폭폭 폭폭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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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야 뭐해 뭐하냐고 집안에 종리해 자 빨리 마무리해 이제 음 끝인가? 끝인거 같애 여기도 거의 뭐 폭죽이네 에이 어서오시구요 여기도 폭죽 음 petites 혁 거 бер기 서쪽만 남겨 아깝짝이네 뭐야 이거 뭐야 이 이 덩치혼들 뭐야 이거 형들 여기서 뭐해요? 어어 형들? 아...끝났다 으아아아아아아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흐하하하하 야 일반맵에서 흐흑흐흐흐흐흔 일반맵에서 23만마리인 너무 많은거 아니냐 유즈맵도 아니고